오른쪽 팔을 이렇게 누가 잡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렇게 딱 이쪽을 이렇게 꼭 잡고 선생님이 바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확실하게 느껴요. 운빨은 확실하게 느껴요. 운이 좋아질 수 있어요, 레이키로.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항상 레이키로 하기 전에 나는 운이 더럽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무한하게. 그러면 희망이 보이네요. 그럼요, 네. 어깨 아픈 건 좀 어떠셨어요? 어깨는 움직임이 변했어요. 어떡해요? 이거 제가 여기까지밖에 원래 못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아요, 지금. 좀 나아지셨나 보네요. 이게 움직이는 게 달라졌어요, 계속. 그러면 좀 기타 치거나 할 때 편해지셨어요? 치긴 치는데 후배들한테는 이제 못 친다고 그래요. 이게 보면 큰일 났네. 잘 때 아픈 건 좀 어때요? 잘 때 딱 두 번 아파요, 이제. 정확하게 딱 두 번만 아파요. 원래는 몇 번 아팠는데요? 거의 몇 시간마다. 어깨 때문에? 계속 뒤척이고, 뒤척이고. 이거 너무 좀 희한한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요런 것들도 조금씩 참아지게 되고. 음, 다행이네요. 특별히 치유받고 싶은 부분이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오늘에 너무 감사한 거 아니라. 어, 돈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 네, 좀 문제가 있었는데. 좀 해결이 되셨나요? 어, 어떤 훌륭하신, 훌륭한 제안에 승낙을 해 주셔서. 음. 그래가지고. 아, 레이키그 선생님 도와주고 있나 보네요. 네. 그 뜬금없는 제안에도 순쾌히. 아, 그래요? 기분 좋게 승낙을 해 주셔서. 네. 그래갖고, 다는 아니지만 지금. 좀 전에 좀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음, 우리가 오늘 머니 뭐, 그 노래 마스터링 했는데 선생님이. 네, 네. 계속 머니 노래 만드는데 손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머니 노래를 이렇게 계속 믹스하고 마스터링까지 하고 있는데 왜 머니는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 수고된 말을 두 번 세 번 하셔가지고. 네, 당연히 돈이 들어오셨군요. 근데 들어오네요. 음, 축하드려요. 네. 앞으로 계속 머니 노래를 만들죠, 저희. 어, 그래요. 좋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게. 어, 그럼요. 유튜브에 이거 올리고 하면은. 아마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음, 음, 음. 근데 우울하고 이런 거는 좀 낮은 거 같은데 어때요? 우울한 거는 오늘 낮에까지. 음. 너무 우울했어요. 얘기하는데 하기 전날이나 하는 날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어저께 밤이. 어, 정말 그 우울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살고 있나. 이 생각까지 또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제가 오래 겪었으니까. 우울증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어, 근데 그거는 레이키받아서 좀 정화되면서 그런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진짜 막 살기 싫다 이런 감정. 음, 음, 음. 맞아요. 근데 그건 우울증하고는 다른 감정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내 생각. 우울증은 내 자아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지만. 음. 그냥 돌아보면서 하는 생각. 내가 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네.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맨정신에. 네. 근데 우울증은 맨정신에 그게 아니라 거기 빠져버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건.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의 우울감인데. 요건 또 요거 나름대로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우울증은 뭐. 좋은 생산인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게 지나고 나면 좀 감이 와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갔다 왔을 때. 네. 얼굴보다 지금 얼굴이 더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써봤어요. 맞아요. 5주 동안 그냥 썩어 있었어요. 제대로 썩어 있었어요. 그래도 나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힐링 해볼까요? 네네. 오늘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머리 쪽 할 때 목을 이렇게 이만큼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내 몸 전체에서 영혼같이 이렇게 이만큼 빠져나왔다가 이만큼 다시 제자리 들어왔다가 이만큼 빠져나왔다. 전에는 그런 느낌이면 그냥 뭐지 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그냥 맡겨버렸거든요. 잘했어요. 이제.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육체는 있는데 육체의 또 다른 뭔가 고대. 고라장인 것 같은데? 영적인 거. 그리고 나서 어깨 하는데 오른쪽 팔을 이렇게 누가 잡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렇게. 딱 이쪽을 이렇게. 꼭 잡고 선생님이 바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다. 거기서 놔두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왼쪽 눈은 손가락을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좀 신기한 게 이걸 붙이고 해서 그런 느낌이 좀 반했다는 거예요. 좀 그런 거 같아요. 저도 머리 쪽 할 때 계속 이렇게 뭐가 나오는 거 같은? 이런 압력 같은 게 계속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팔 할 때도 여기 그 파츠 붙이신데 이쪽으로 되게 많이 흘렸어요. 에너지가 계속. 그래서 팔도 손목도 해드려야 되나 했는데 대신 해주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잡은 때부터 계속 육신 육신이 아니라 그냥 계속 훅 하고 아픈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아픈 거 끝까지 아 신기하네요. 체매 충격파 받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 느낌으로 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기 딱 잡혔을 때부터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깨가 아프다 라기보다는 이게 치유가 되느라고 이렇게 아픈 느낌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이랑 저저번에는 계속 아픈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아프긴 했는데 저번보다는 좀 많이 편해졌던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섬세하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발 할 때 여기 여기 움푹 들어갔는데 알죠? 거기가 좀 이렇게 뻐근한 느낌? 거기 걸렸었어요. 걸렸었어요. 뭐가 이렇게 콱 맥혀서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처음에 머리랑 얼굴을 했을 때 오늘도 눈에서 엄청 열기랑 안 좋은 에너지 같은 경찰만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런 새끼도 하고 네 그리고 머리도 아팠는데 저번보다는 조금은 나아진 거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직관적인 머리가 머리는 끝날 때까지 계속 저도 오늘 근데 선생님처럼 레이키한테 많이 맡기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맡기니까 선생님 안에 제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크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다리 쪽 하면서도 압력 같은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목에도 참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앞쪽 목도 오늘은 좀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가슴은 부정맥 느낌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예전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면서 약간 불어냈다면 지금 약간 천천히 떨리긴 하는데 그게 뭔가 엇박이에요. 내 생체 리듬이랑 아직은 더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문제는 심장인가 맞아요. 네. 아직까지 힐링하는 게 좀 힘든 편이에요. 선생님이 명치할 때 뭐 느낀 게 떨던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여기가 막혀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명치할 때 울렁거리고 속이 그래서 헛구역질이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안 좋으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골반 쪽도 저번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떨리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는 거 느꼈어요? 네네네네. 저번에는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많이 줄였어요. 레이키 화이트 좋아지신 거 느끼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레이키하고 그때 레이키하고 나서? 나서. 평소에. 어떤 때 느끼셨어요? 여기 항상 뼈 이렇게 잘 안 맞아가 딱 소리나잖아요. 그게 자주 있었는데 요번 주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무릎도 떨렸고요. 그래도 금방 괜찮아진 거 같았어요. 그리고 슬픔도 느껴졌는데 좀 서러운 슬픔이 느껴지고 선생님 그 내면 하이에 그게 느껴졌어요. 막 어리광 부리고 싶고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나도 아기처럼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고 투장 부리고 싶고 그런 마음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꾹꾹 눌렀던 게 있는 거 같아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놔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돈에 대한 것도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너무 자기를 혹사시킨대요. 선생님이. 혹사시킨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래.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뭔가 계속 나를 갉아먹으면서 혹사시키지 말고 그냥 선생님의 약한 모습 이런 것도 다 괜찮고 선생님이 막 그런 우울증 때문에 막 힘들고 막 그런 것도 다 괜찮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받아들이고 좀 더 편안해지면은 돈을 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강박 같은 거 있는 것도 계속 잘 하려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욕할 수 없겠어요. 결국은 잘 하려고 싶은 마음이고 그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거인 거 같아요. 결국.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고 그런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을 잃는다거나 가족이랑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일을 하는 경험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게으르다. 능력이 부족하다. 막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노력해야 돼요. 돈 벌려요. 근데 사실 돈을 버는 거는 그냥 신성으로부터 이렇게 빛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저절로 받는 그런 선물 같은 건데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자꾸 뭔가 애를 써가지고 나를 혹사시킨다거나 돈을 위해서 돈을 번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서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더 내려놔야 되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오늘은 새로운 걸 느껴서 힐링이 좀 된 느낌인데 음 네.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힐링 됐을 거 같아요. 네네.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공부 좀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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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